이전 배치인 8번 배치와 조금 비슷한데요 모으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2적구가 빅볼이어서 득점은 쉬운 편일텐데요 어떻게 치면 공까지 모을 수 있을까요 이 배치도 쿠드롱 선수의 레슨 중 하나인데요 중하단 당점으로 두껍고 강하게 쳐서 1적구를 대회전 시켜서 모으고 있습니다 충분히 두껍지 않으면요 이 부분에서 빨간공과 키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빨간공을 먼저 보낼 만큼 충분히 두꺼운 두께로 쳐야 합니다 게임에서 이런 방식으로 득점도 하고 공까지 모았다면요 예상치 못한 모으기에 상대방은 기가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예상치 못한 모으기에 상대방은 대회전 시켜주면 안정차기 예상치 못한 모으기에 상대방은 경인이자 및 이상합니다 예상치 못한 모으기에 상대방은 및 이상 시켜주면 수익하여 예상치 못한 모으니깐 감사합니다.